한화 호텔앤드리조트가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운동의 일환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문화유산 교육지원과 관련한 사회공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더플라자와 함께하는 진로탐방 행사도 진행했는데요. 한화 호텔앤드리조트 김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유산 교육지원 협약 체결식에는 한화 호텔앤드리조트 리조트 부문장 문석 전무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규성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초등학생들이 문화유산 교육을 통해 건강한 미래세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충남지역 초등학생들의 서울지역 문화유산 탐방 등으로 진행되는 2015 한화 보물원정대 캠프에 발대식도 실시했습니다. 문석 전무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성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으며 한국 홍보전문가 석영덕 교수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주제로 재미있는 강연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한화 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 11일 더플라자에서 청소년 내꿈찾기 의지 나눔 더플라자와 함께하는 진로탐방을 실시했습니다. 플로리스트, 셰프, 호텔리엄, 소믈리에 등 총 4가지 직업군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지스턴 스튜디오에서 미니 부케 만들기, 셰프들과 함께 샌드위치 만들기, 객실 투어, CS 교육 등 한화 호텔앤드리조트의 전문성 있는 직원들과 함께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한화 호텔앤드리조트는 앞으로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임직원 재능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화 호텔앤드리조트 김보윤입니다.